마포구청에 위치한 부설주차장, 이곳이 이제 유료화로 전환됩니다.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주차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실시하는 건데요. 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이 2024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됩니다. 이에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료운영, 그 외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은 무료 운영하던 주차장이 연중 24시간 유료로 바뀝니다. 이때 주차수요와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주차질서 확립과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개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유료화는 불필요한 주차 및 방치 차량을 감소시켜 쾌적한 주차환경과 민원 내방객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탄소저감과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됩니다. 다가오는 내년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